현대 백화점 그룹은 한섬의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오에라 구매 고객 10명 중 9명이 백화점 VIP 고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에라는 한섬이 지난 2021년 8월 론칭한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한섬 측은 오에라의 고객 케어 전략과 프리미엄 품질 경쟁력이 VIP 고객들의 구매를 이끈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섬은 오에라 론칭 이후 타임마인 등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를 운영하며 쌓인 VIP 고객 케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섬은 오에라가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내맺 따라 올해 제품 라인업과 유통망 확대를 통해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을 예정입니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오에라의 오프라인 유통망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오에라의 오프라인 유통망은